자 오늘 자 look for, look for, look 아시죠? I'm looking at you.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arch라는 것도 들어봤죠. search. 어떤 걸 찾다라는 걸로 여러분도 알고 있죠. search, look, search. 그 다음 seek 이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seek. 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그와 같은 곳을 한번 확실하게 자 이런 차이점들을 확실하게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룽룽 잉글리시의 룩쌤입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 화면을 보니까 지금 뭐가 나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요. 얘가요. 실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종. 자 missing이라는 것은 실종된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보면요. 지금 search라는 친구가 지금 missing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종됐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혹시나 영화 보셨나요? search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딸이 실종이 됩니다. 여기 딸 보이시죠? 딸이 실종이 돼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딸을 찾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search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searching이라는 것은 느낌이 좀 오시지 않나요? 약간 느낌이 샅샅이 뒤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니까 자 경찰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차를 수색하고 있죠? 그때 지금 뭐를 사용했어요? they are searching the car 이렇게 나와있죠? they are searching the car. 자 결국은요. 샅샅이 뒤지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search라는 것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ook for 하고의 차이점 물과 look for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I'm looking for my missing child. 이런 식으로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look for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좀 해본다면요. look for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 자체가 뭐냐면 어떤 것을 찾다라는 말인데 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search 같은 게 특정한 어떠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라면 look for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걸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search 대신에 look for이라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search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샅샅이 찾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m looking for a jo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I'm looking for a job이면 그냥 나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I'm searching for a job이라고 하면요. I'm searching for a job 하면 되게 샅샅이 직업을 찾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거 들어보셨죠? job search process, job search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정말 막 search하는 겁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을 정말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ead on to라고도 하잖아요. search, 샅샅이 뒤지는 거죠. I'm searching for a job. 좋아요. 좀 더 시리스하고 샅샅이 뒤지는 느낌. specific한, 구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I'm seeking a job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I'm seeking a job. 요거는요. look for, search for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가끔가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는 넘어가자. 뒤에는 for이 나오지 않는다. I'm seeking a job.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et up was missing yesterday가 나왔습니다. set up was missing yesterday가 나왔습니다. set up was missing yesterday. 어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e are searching everywhere. 우리는요. 모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searching 다음에 뒤에 바로 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뒤지는 거예요. 자 we are searching for set up. 이거는 뭐냐면 내가 찾고 있는 대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search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으면 이거는 내가 찾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search for 다음에 대상이 나왔으면 얘가 내가 찾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까 전에 이 앞쪽으로 가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쉬라고 해볼게요. she is searching for the walle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얘가 찾고 있는 곳은 침대 아래죠. 그럼 어때요? she is searching under the bed. 자 여기 같은 경우도 search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the car 이렇게 나왔죠. 장소를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searching the car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searching for a cure. we are searching for a cure. 우리는 뭐를 찾고 있어요? cure. 자 cure라는 것은 치료법을 말하는 거죠. 치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찾는 대상. cure가 나왔죠? 정말 샅샅이 찾는 느낌이에요. 정말 또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 serious하죠? 그렇죠? we are searching for a cure. 하지만 여러분들 we are looking for a cure. 해도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렸죠? we are searching for a cure.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we don't have to go through customs. they don't search our bags.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자 이 친구는 되게 좋은 집안의 자제분입니다. 자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파워풀한 앞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go through customs. go through customs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세관을 통과할 때 go through customs. 이렇게 막 그 세관을 막 힘들게 통과할 필요 없다. they don't search our bags가 나왔습니다. 자 그 세관에 일하는 친구들이요. don't search our bags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보세요. bags를 설치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bags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bags 안에 뭐가 있나 이상한 물건이 있나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ags라는 건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 search our bags라고 말하는 거예요. we don't have to go through customs. they don't search our bags.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well then the least we can do is go search his room and if we find any more of these we'll confiscate them. well then at least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is to go search his room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이요. 아마 아들 방에서 콘돔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well then at least we can do is go search his room이라고 나왔습니다. search his room이라고 나왔는데 샅샅이 뒤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또 다른 콘돔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는 것이죠. search his room 그 다음 if you find any more of these 우리가 혹시나 이와 같은 것도 찾게 되면 we'll confiscate them. 우리는요 그것을 압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confiscate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요 압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confiscate 알겠죠? 다시 한 번요 confiscate 다시 한 번요 confiscate 자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well then the least we can do is go search his room and if we find any more of these we'll confiscate them. 자 이해되셨죠. 그쵸? 그의 방을 search 하는 거니까 search his room stop seeking information and validation and just do it. stop seeking information and validation and just do it.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친구는요 되게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할 거면 유튜버 되고 싶으면 그러면 괜히 stop seeking information 정보를 막 진짜 무지하게 많은 정보를 뭐 계속 습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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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validation validation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좋다 이거 valid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찾지 말고 just do it 가서 해 그냥 남들이 너 싫어도 좋아 영상 좀 그지 같으면 어때 적어도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just do it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만들 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합니다. 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어때요?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earch하고 Look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다가 Seek까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죠? 자 Search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샅샅이 뒤지다라는 느낌입니다. 샅샅이 찾는 느낌이에요. Search 폴더에 뭐가 나온다? 찾는 대상이 나오고요. Search 다음에는 어때요? 찾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Look for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보무수를 찾다라고 할 때 Look for 사용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Seek 다음에는 대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For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자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알고만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이것으로 우리가 Look, Search, Seek 이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Bye bye. Bye bye. 감사합니다.